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사망자 수도 20만 명을 넘어선 오늘인데요. 오늘은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금 세탁과 범법 행위 연루 의혹, 거의 20여 년 동안 검은 돈이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사망, 그리고 그녀를 대신할 연방 대법관 인선이 이제 불과 한 달 반 남은 올 11월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 번 11월 선거 전에 백신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제 그 백신은 화이자임을 밝힌 오늘입니다. 자 이런 거는 미국 내 1억 명의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중국 기업 스마트폰 앱, 틱톡이 미국 기업화되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경제, 정치적 입지를 또 한 번 읽어낸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역시 그를 중심으로 미국의 뉴스가 이어졌는데요. 유에스켄 오늘도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워싱턴 전가 소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지난 27년 동안 연방 대법관을 지냈던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살입니다. 지난 2009년 최장암 수술을 받은 뒤 폐암과 간암 등 약 10여 년 동안 투병을 하다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지난 1993년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평소 약재 편에 섰고 여권 신장에 힘써왔으며 성소수자들과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그 판례만 보아도 1996년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남성 입학만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2012년 이성 부부의 혜택을 동성 부부가 받을 수 없도록 한 결혼보호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적장애가 있거나 만 18살 미만 범죄자에 대해 주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평생 불평등과 맞섰던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지난 2016년 지난 대선 당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반대를 해 연방 대법원 중 처음으로 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 이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긴스버그 대법관은 추모객들을 받기 위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은 연방 대법원 그리고 25일 하루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안치된 뒤 다음 주 워싱턴 디스 인근 알링턴 뮤지에 매장됩니다. 다만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지게 됩니다.